아! 빨리! 빨리! 안녕하세요. 저희는 희주, 도연입니다. 아까 영상 보셨죠? 저희가 베트남 항공권 특가를 TV항공에서 예매를 했어요. 저희 베트남가요. 그래서 이제 여행 계획을 짜보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기내식 서비스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 사전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할까? 그래서 할지 말자 되게 고민 중이에요. 근데 우리가 베트남까지 5시간 타고 가니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맛있을지는 모르겠다. 맞아. 약간 돈도 최대한 아끼고 싶은 거긴 한데 어떡하지? 뭐야 언니 누가 왔어? 뭐야 왔어? 뭐야? 뭐야? 누가 왔어요? 안녕하세요. 아까 기내식 사할까 뭘까 고민하셨죠?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베트남에서 찾아왔습니다. 이 안에 기내식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고 결정하세요. 맛있어. 소리를 주문해야겠다. 주문해야겠다. 기내식은 4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미뉴는 22까지 있는데 꼭 신청하시고 베트남에서 만납시다. 멸치도 엄청 따위해 맛있어 멸치도 엄청 따위해 맛있어 멸치도 치킨 맛있지? 맛있어 '... 맛있어 4개 12초 12초 감사합니다.